사건 파일 디텍티브! 생선을 훔친 범인의 정체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밤마다 생선이 사라져 CCTV를 살펴보던 주인이 허공에 떠다니는 고등어를 발견한 것이다. 유령의 짓일까? 문제의 장면을 다시 보니 무언가 사사삭 움직임이 느껴졌다. 보다 정밀하게 사건 영상을 확인하려면 어둠 속 물체까지 잡아낼 선명한 화면이 필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HDR 능력자. HDR은 어둠부터 밝기까지의 단계를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삼성 OLED는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로 밝고 어두운 부분을 한층 더 섬세하게 확장시켜주는 탁월한 HDR 능력자다. 또한 밝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사물의 색을 잘 보여줘 보다 입체적인 화면을 볼 수 있다. 드디어 생선을 훔쳐간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보다 섬세하고 입체적인 화질. 이게 바로 삼성 OLED.